퀄리퀴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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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퀄리퀴마켓 세상에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퀄리퀴마켓 ví子 naw 여기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이거 대박 아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신선한 신선이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뭘 산 걸까? 세상에 고등어를 사고 계시는 아저씨 상대방도 주의인가봐요 그냥 삼겹살책찬 칼칼 오 여기 있다 포크백 찰가새 있는 것도 있네 와, 왜이렇게 싸? 왜이렇게 싸다! 한국밖에 너무 심싼데? 진짜 싸다, 이게 술 밖에 안 해 웅갈비 8불 뭐야? 왜이렇게 싸? 300살인가? 되게 싸다 9불, 10불 이렇게 밖에 안 하네 홍콩글리가 두꺼운 것도 9불, 10불 육갈비 8불 아프지 않네? 근데 잡다리 이거 작은 거 9불이야 오, 가격 괜찮다 우와, 이게 양념 된 거 8불 소세지 소세지 그래서 나는 오늘 뭘 살 거냐면 삼겹살을 살 거예요 삼겹살 생각보다 싸서 깜짝 놀랐어 얇게 썰어져 있는 거는 이거 이거 11불짜리 오, 얘네들 오, 얘네들 로로 사가야겠다 여기 안에는 12불 기름이 조금 많긴 많은데 기름이 조금 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죠? 이거 10불 밖에 안 하네 되게 무거운데 오, 이거 사야겠다 이제 싸고 이게 삼겹살 장난 아니죠? 2,000불짜리 근데 이거 10불 밖에 안 해요 와, 2파운드인데 2,000세가 이게 컵라면인가봐 필리핀 컵라면 음, 필리핀 컵라면 필리핀 컵라면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컵라면도 있고 필리핀 음료수인가 봐 필리핀 음료수인가 봐 아,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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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우와, 신기하다 통이네 어, 리치다 리치 이건 뭐야? 통조리인데 이건 뭐야? 이 신기한 거 진짜 많다 우와 생선 통조림 같은 건가 봐 헉, 우와 이렇게 담겨있어 여기 토마토에 절여져 있어 생선이 신기하다 이건 과자 떡 또 있고 필리핀 우와, 이거 신기하다 필리핀에서 먹는 것들인가 봐 필리핀에서 먹는 것들인가 봐 우와, 맛있게 생겼다 이건 뭐야? 라이스볼 이건 뭐 라이스볼 떡국에서 떡볶이 일 먹으면 맛있을까? 라이스볼까? 라이스볼까? 이거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얘는 또 뭐야? 엄청 높게 생기는데? 엄청 높게 생겼어 냉동식품 아, 참깨 택배 아, 참깨 아, 참깨 아, 참깨 근데 이거 김성 같은 게 다 어울려 진짜 아, 참깨 아, 참깨 아, 참깨 아, 참깨 아, 참깨 이렇게 높고 찌면 되는 건가 봐 음 아, 참깨 아, 참깨 아, 참깨 아, 참깨 아, 참깨 네, 이거 문문리를 사려고 했는데 고수랑 이게 고수인가? 고수랑 청경채만 사가지고 버섯 좀 사가지고 그냥 가야되겠다 사졌다 내가 좋아해 미쌤꿍질 안녕 그냥 사가지고 다행히 먹어먹어 아들 데리러 카크 앞에 왔어요. 아들 데리러 카크 앞에 왔어요. 아들 데리러 카크 앞에 왔어요. 아빠는 일하러 갔고 우리 어디 가는지 알아 지쿠야?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는 물을 다 돌릴 수 있었나? 다 돌릴 수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집에서 만들어 먹을 말아. 어떻게 만드는 건데? 점점. 아, 더 많이 넣었어요. 아, 더 많이 넣었어요. 다음 영상은요. 오늘 정말 많은 분이 있어요. 저는 그의 방식으로 planned for the people to be able to be able to be involved. 저는 오늘의 방식으로 바로 이 분이 있어. 여기는 오늘의 방식으로 안녕!